플로리다주 마데이라 해변 인근 주택가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해 출동한 경찰 앞에서 운전자 여성이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사고 차량 운전자 여성에게 바닥에 표시된 흰선을 따라 똑바로 걸어보라고 요구합니다. 이 여성은 38세 에이미 해밍턴으로 바닥 위에 흰선 위로 4걸음 걷고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에 경찰이 지시사항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발레코치처럼 말한다라고 답했고 경찰은 해밍턴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